일단 문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문 대표 부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청장제 폐지는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야당 혁신위원회가 견행 있는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아무 중장제도 없애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저런, 글쎄요, 어찌 보면 파격적인 내용을 오늘 오전에 채널당이 정말 복잡하게 돌아오는 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황희연님, 현실적으로 당연한 눈치, 저게 정신을 몰라서 더러운 거 아닌지 비판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시오? 저는 역시 아직 백면선생 책상률의 단계라고 말하는 게 김상권 교수님의 현장에 큰 관심이 있느냐고, 우선 타이밍도 있어야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새눈당가임이 더럽습니다. 저는 역시 백면선생 책상률의 단계라고 말하는 게 김상권 교수님의 현장에 큰 관심이 있느냐고, 우선 타이밍도 있어야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새눈당가임이 더럽습니다.